다음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정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죠.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연말 막바지 분양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다음 주 청약 접수를 앞두고 방문 사전 예약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정부의 DSR 규제 강화로 당장 다음 달부터 대부분 가구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올해가 가기 전에 나오는 분양 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신규 분양부부터 적용되는 DSR 2단계 규제로 잔금 대출 시 실수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희 아파트는 대출 규제 적용 전 마지막 아파트이기에 고객들의 부담이 적어 실수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 대출 규제가 적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 경남에 공급된 물량만 3,600세대가 넘습니다. 4분기 공급 물량을 보면 경남이 대부분 부동산 규제 지역인 부산보다 물량이 3배 가까이 많습니다. DSR 규제가 부동산 매매 잔금 대출에 적용되는 만큼 기존 규제 지역은 DSR 규제가 실제 영향을 미치는 기간 동안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 심사 승리라든지 분양을 앞당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 지역보다는 비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들이 공급을 당기고 DSR 규제를 피한다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강화된 정부 대출 규제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여파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말 분양 시장의 실소유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집중될지 주목됩니다. KNN 황보람입니다.